여기선 알고 계셨어요? 네! 아니 오늘 야채오페지 아하하하 이 시간을 쉽게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요 아침에 9시서부터 지금 이순신 그 원장님이 많았다고 문자를 주신 분도 계신데 아 반갑습니다 직접 듣게 되서 저한테 출남 지금 이곳에 외세에 계신 모든 분들이 히어로다 여보 보다 다른 추억회에서 그동안 사랑해 주신 노래 함께 부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가슴이 확찹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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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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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